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텍스 홈페이지를 클릭한 경우 내비게이션이 제공되며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으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해당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홈텍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 세금 신고, 중압소득세 신고, 일반 신고, 모든 신고 안내 유형, 정기 신고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되고 나의 소득 종류찾기 팝업창이 뜹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체크하고,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서 해당 사업소득을 선택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락처에 휴대전화, 주소지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합니다. 기장 의무란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선택하고, 신고 유형은 아래 사업장 명세 입력 시 자동 입력됩니다.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의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나의 소득 종류 찾기에서 사업장 명세를 선택하였다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목록에 보여집니다. 신고 유형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우측 상단의 선택 내용 수정을 선택합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장 의무 및 신고 유형을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장 의무 및 신고 유형이 등록됩니다. 사업장 명세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우측에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사업장 명세 입력 화면이 보여집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있음으로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른 후, 업종 코드를 모르시는 경우, 업종 코드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을 찾아 선택 입력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는 인정용역 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찾기를 클릭하여 해당 업종 코드를 확인한 후 직접 입력합니다.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기장 의무란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입력한 내용이 수록됩니다.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선택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이용해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간편장부 사업장에 총 수익금액 및 필요 경비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장부상 수익금액을 매출액과 기타 항목에 각각 입력하면, 수익금액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비용란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을 먼저 입력하고, 계산된 24번 단기 제조비용을 매출원과 15번 단기 상품 매입액 또는 제조비용에 입력합니다. 기초재고액, 기말재고액을과 일반관리비의 항목별 지출금액을 입력하면, 하단에 41번 필요경비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상의 지출금액을 집계하여, 매출원과 일반관리비 각 항목별 지출금액을 입력하면, 41번 필요경비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에, 상단에 사업장 정보에 입력된 수익금액합계와 필요경비를 확인하고,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 정보 목록에서 선택된 사업장의 총수익금액 등을 입력 또는 수정하기 위하여, 화면 상단에 선택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에서 입력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의 내용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 내용의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항목에 자동 반영되며,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11번 장부상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거나 가산할 금액을 12번과 13번에 입력하고, 15번 장부상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거나 가산할 금액을 16번과 17번에 입력합니다. 14세무조정 후 수익금액, 18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19차가감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기부금 2월에 필요경비 산입액이 있는 경우 입력하고, 당의 연도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상단 사업장 정보 목록에 등록됩니다.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동일한 지급처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사업소득 연말정산 내역이 있는 경우,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내용을 입력하려는 경우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 조합징수세액이 나타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여 사업자 등록번호와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해당 내용이 입력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상세 내역이 펼쳐져 보여집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입력된 소득 금액을 확인하고, 결손금, 2월 결손금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등록하고, 없을 경우,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결손금 소급 공제세액 환급 신청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방해연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번 사례에서는 방해연도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아, 결손금 소득 공제세액 환급 신청서 작성은 생략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소득공제 내역 중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 요건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전년도 인적 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우측 상단에 전년도 인적 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년도 신고한 인적 공제 명세 팝업창이 나타나며, 올해에도 공제받고자 하는 인적 공제 대상자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를 직접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입력 버튼을 누르면 위쪽으로 인적 공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추가할 인적 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란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뜹니다. 질문에 예, 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 및 인적 공제 항목의 해당 여부가 자동 선택되며, 추가로 선택할 인적 공제 항목은 직접 선택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인적 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 공제 및 특별 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우측으로 소득 공제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득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공제 한도액 등을 참고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에 연간 납입 금액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었으니,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며, 소득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다른 소득 공제보다 후순위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은 불러오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조세특례 제안법상 소득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올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었으니,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소득공제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금액 입력 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은 불러오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 도움말, 계산하기 및 불러오기 버튼을 활용하여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할 기부금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뜹니다.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확인을 누릅니다.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당의 연도 기부 내역 목록과 2월분 기부 내역 목록에서 해당 기부금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장부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한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세액 공제 방법과 필요 경비 산입 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사례는 간편장부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기부금 입력 대상에서 사업장 필요 경비를 체크하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을 클릭하여 기부 내역을 입력합니다. 기부금 입력 시 기부자별로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로 구분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합니다. 유형 코드에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 내용, 기부자, 기부처 사업자 등록 번호, 건수, 공제 대상 기부 금액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기부금 내역에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는 경우,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기부 내역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부금 명세의 기부금 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작성 중에 입력한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창이 뜨면 수정하고자 하는 기부 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 내역에 기부 내역이 입력되며, 18번 공제대상 금액 중 금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해당 연도 필요 경비 또는 해당 연도 세액 공제대상 금액에 입력하면, 차액만큼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2월 금액에 자동 계산 입력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팝업창 맨 하단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였다가 기부금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상단의 기부금 입력 대상 항목에서 2월할 대상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정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에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감면 세액을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감면 세액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해당 감면 세액을 입력합니다. 감면 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항목별로 세액 감면율, 대상 세액, 감면 세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 공제 신청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 공제액을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세액 공제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해당 공제 세액을 입력합니다. 세액 공제 항목에 내역이 있으면, 각각의 항목별로 공제율, 대상 세액, 공제 세액을 입력합니다. 전자 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은 2만 원이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등록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 감면 및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감면 명세서에 추가하거나 입력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입력합니다.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대상 요건은 항목별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 명세에서 입력한 부양가족을 토대로 자동 입력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기부금 및 조정 명세서 화면에서 세액 공제 대상으로 입력한 경우, 그 내용을 토대로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지출 금액을 불러오거나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조특법상 세액 공제 및 준비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중간 예납 세액이 있을 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등은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등은 각 소득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입력한 원천징수세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정해야 할 원천세액이 있는 경우, 각 소득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합니다. 해당 사항을 입력 후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가산세 명세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확인을 누릅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릅니다.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최종 납부하거나 황급할 세액이 보여지며, 세액 계산 내역을 보고자 하는 경우, 세액 계산보기 펼치기를 누릅니다.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 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또는 황급세액을 확인합니다. 황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황급 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제출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고,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 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